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으네 어? 어 앞으로 측면은 넓은 하가 있는데 거기가 약속이 좋아요 저쪽으로 가면 더 넓잖아 그지?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도착해 그냥 일단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나왔어. 오늘도 합성동은 괜찮겠는데. 한 20짜리 배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입질이 바로 나오네요. 입질이 바로 나오네요. 한 30장도 되는 배수가 나왔습니다. 빠졌어? 배꼬리부를 아예 갈아. 왜? 그 측에는 다루기가 나빠요.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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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런 것들이 엄청 붙었어. 여기 3차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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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